경찰 피규어 현장에 도착한 댐시. 환장은 이 사건을 댐시에게 맡기고 유능하면서 성격도 좋은 그는 난감해하는데. 화내면서 현장을 떠나는 엘렌에게 좋은 말로 양해를 구하고. 그 시각 댐시의 동생 닉은 형 덕에 겨우 버티고 있는 경찰 일을 내팽개치고 형수 게일과 뜨거운 낮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완벽한 댐시 아들의 배팅 연습을 챙기는 자상한 아버지이며 아내의 생일에 서프라이즈 이벤트를 해줄 만큼 애착아 파티 도중 호출 명령이 떨어지고 현장에는 앨런과 특공대가 도착해 있는데 향사들로만 범인을 체포하기로 한 댐시. 뒤늦게 리익이 도착하고 다른 방을 수색하던 댐시는 숨어있던 범인의 총에 맞아 쓰러집니다. 의식이 돌아온 댐시 닉의 실수를 자신이 한 것처럼 진술하는데 댐시는 경찰에 복귀하기 위해 재활훈련에 매진하고 더욱 대담해지는 게일 시간이 오를수록 치료 가능성이 이박하다고 판단한 댐시는 경찰 표창을 받으며 퇴직하게 되고 남자로서의 기능도 하지 못해 좌절이 빠지는데 좌절감에서 혀 나오지 못하는 댐시 자세히 말해 자살에 실패한 댐씨는 닉과 아내 게일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하고 보험증권을 보여주는 댐씨 사고사로 위장하기 위해 두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데 닉은 쉽게 결정하지 못하지만 게일은 곧바로 결심한 것 같습니다. 계획은 이미 세워져 있고 두 사람에게 동선과 알리바이를 꾸며줍니다. 강도처럼 꾸미기 위해 집안을 어지럽히고 댐씨의 머리에 총을 쏘면 계획은 끝. 범행에 사용될 총을 사오기 위해 멕시코로 향하는 두 사람. 닉은 위조신분증을 만들고 소음총을 구입하는데 덤탱이를 씌우는 없자 칼을 들고 덤비는 그들을 쓰러뜨리고 신분증과 총을 챙겨 빠져나오는 릭 불안한 닉은 계획을 취소하자고 하지만 게일은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실행당해 살아온 나를 정리하듯 동생 닉에게 마음에 걸렸던 이야기를 하는 댐씨 하는 일마다 형편없이 안되는 닉이지만 그래도 형을 미워하진 않습니다. 극장에서 소란을 일으킨 두 사람은 영화가 시작하자 몰래 빠져나와 댐씨가 알려준대로 계획을 시작하는데 신호가 오자 용의자의 담배꽁초를 버리고 집으로 향하는 두 사람 발자국을 남기며 건물로 접근한 후 유리를 깨고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미리 놔둔 주머니에 물건을 집어넣자 댐씨가 나타나고 계획의 마지막 댐씨의 머리에 총을 겨누는디 무심하게 총을 들어 방아쇠를 당기는 게일 고맙습니다. 내 여름에 맞춰서 내 여름에 맞춰서 말하는 게 없어 뭐 하는 거야? 2.30분에 맞춰서 김, she came on to me, man 너, 너, 너는 진짜 너가 이렇게 죽인다 because you were my brother and I loved you but after all I've done for you you betrayed me oh, man, did you set us up? run a check on all these cars hit the next block, too they tried to kill me 경찰의 조사가 시작되자 두 사람의 불륜 사실이 드러나고 하지만 형사 앨런은 총에 입사각을 의심하고 내사과에 제보하는데 뱀씨가 소환되고 거짓에 거짓이 더해지니 하나씩 틀어지기 시작하고 더 많은 거짓을 더하기 위해 움직이는 뎀씨와 사건을 밝히기 위해 움직이는 앨런 하지만 짜임새는 뎀씨 쪽이 유리합니다 술집에서 시비가 붙은 앨런에게 거짓말 탐지기라는 미끼를 던지는 뎀씨 거짓말 탐지기라는 미끼를 던지는 뎀씨 앨런에게 감시 임무를 맡기고 미련을 버리지 못한 앨런은 장식물을 확인하러 뎀씨를 찾아가는데 증거물을 반납하는 앨런 더 이상 수사를 할 수도 사건을 확대할 수도 없었던 앨런은 신문사에 제보하고 기소를 위한 내비 신문이 시작되는데 여러 명의 증인 신문이 진행되지만 뎀씨에게 불리한 증인은 없습니다 검사 측 증인으로 신분증 위접업자가 출사 앨런이 증인석에 안고 그를 신문하는 변호사 질투심의 증인 회의를 의심하는데 마지막으로 뎀씨가 증인으로 나와 동경심을 자극하며 증인 신문은 끝이 납니다 뎀씨가 증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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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인은 포기하지 않나 엘란 이 영화는 1994년작 서스피션입니다. 감독은 스티븐 샤크너, 출연 배우로는 슈퍼맨으로 유명한 크리스토퍼 리브, 마네키엔, 폴리스 아카데미, 위기의 주부들에 출연한 킴 캐트럴, 크리미널 마인드의 조우 맨테그나, 파고에 출연한 윌리엄 메이시, 어벤져스의 콜슨 영원으로 출연한 클락 그레그, 그리고 롱 캐나다, 플랭크 메드라노, 피놀라 유스 등 지금 시점에서 보면 꽤나 호화로운 출연진입니다. 영화는 HBO에서 처음 방송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선 1995년 극장 개봉했지만 신통치 못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저 또한 TV에서 봤는데 반전영화하면 다섯손가락 안에 꼽히는 영화입니다. 치밀한 계산과 숨막히는 추격전은 없지만 끝까지 범행을 들키지 않는 댐시를 보는 점이 쏠쏠하거든요. 마지막으로 주연배우 크리스토퍼 리브는 이 영화가 공개되고 6위로 말에서 떨어지는 사고로 전신마비가 됩니다. 이상 정호비디오였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